한글자막 by 한효정 축구장 5배가 넘는 크기를 자랑합니다 대원형 경기장은 팔라티노 언덕 언저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길이 약 620m, 너비가 약 120m의 좁고 긴 경기장입니다 영화 배너 속에 전차 경주 장면에 나오는 바로 그 경기장이죠 이곳에서는 전차 경기와 경마, 운동 경기, 야수와의 싸움 등이 벌어졌습니다 전차 경기는 2마리, 4마리, 6마리의 마리 바퀴가 2개 달린 작은 전차를 끄는 경기인데요 이곳에서 벌어졌던 로마의 대중 경기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프로축구나 야구처럼 소속을 가진 전문팀들이 전차 경기에 참가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의 경주에 4대에서 6대의 전차가 참가하고 원형 경기장을 7바퀴 먼저 도는 전차가 승리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전차를 가볍게 만들었는데요 이 전차들이 충돌하면 쉽게 부서졌다고 합니다 또한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무척 위험한 경기였죠 이 경기장에 오면 너무도 유명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 배너가 생각납니다 전차 경기 장면에서 열광하던 시민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주인공 배너와 그를 궁지에 몰아나온 친구 메살라의 4두마차 전차 경기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15분간의 전차 경주 장면을 위해 만 5천명이 4개월간 연습했다는 전설적인 기록을 남긴 영화사의 빛나는 명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에서 무려 11개 부문을 수상했죠 황제는 이곳에서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원형 경기장과 맞닿아 있는 궁전 안에서 경기를 관전했다고 합니다 많은 로마 황제들의 저택이 있던 팔라티노 언덕도는 아벤티노 언덕에 올라가면 대원형 경기장의 웅장한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잔디로 뒤덮인 유적지는 관광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현지 로마인들에게는 집회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탈리아가 월드컵에서 우승하였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밤새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죠 대원형 경기장이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 이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 교인들이 박해를 받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313년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밀라노 칭령을 반포하기까지 그리스도 교인들은 300여 년간 계속된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으로 던졌다고 전해지는데요 많은 그리스도 교인들이 승교한 것은 콜로세움이 아닌 이곳 대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한편 바티칸의 성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진 곳인 네로 황제의 원형 경기장과 나보나 광장이 있는 도미티아노스 황제의 원형 경기장에서도 많은 그리스도 교인들이 승교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